조갈님이 배민으로 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주셨는데 와 밥도 있어요 밥도 너무 맛있게 된 건데 이거 두 개나 주고 나 아귀찜에 밥 주는데 처음 봤네 아귀찜에 밥까지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와 저는 여기 아귀찜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조갈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젤라드에서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아 와 이렇게 음료수도 두 개 들었어요 식혜하고 음료하고 두 개 들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갈님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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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